네 안녕하세요 한스 수학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또 방학 때 숙제가 있어요 바로 제자들의 생기부를 작성해주는 숙제가 있는데요 드디어 다 끝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열 번째 시간인데 숫자 읽기도 힘듭니다 얼마지 1021만 130 나누기 9를 했을 적에 목과 나머지를 구하여라 정수의 나누셈입니다 자 그것을 3초 안에 계산하는 아주 신기한 인도베다 수학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간단한 예제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정수의 나누셈입니다 정수의 나누셈을 할 적에 그 목과 나머지 단 전제 조건이 나머지 9 나누기 9를 할 적인데요 예를 들어서 21 나누기 9를 할 적에 우리는 세로로 요렇게 적을 수 있고 그래서 9 2 18 그래서 요렇게 적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 2 식빵 그래서 21에다가 18을 빼면은 얼마다? 3이다 그래서 이 녀석을 다음과 같이 목은 2고 나머지는 3이다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자 그때 우리는 이 용어가 익숙치 않은데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뉘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 그리고 목과 나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누는 수를 원래는 제수라고 하고요 제수 없다 할 때 그 제수가 아니고요 요거에요 제수 요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요 녀석 나뉘어지는 수를 피제수라고 합니다 피제수 네 피제수라고 합니다 갑작스럽게 누군가 들어와서 놀랬습니다 그리고 요 2는 바로 목씨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 녀석은 나머지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목을 위에다 적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 녀석을 인도베다수학을 이용해서 나누는 방법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21 적고 그 다음에 나눈 수 피제수 제수 이렇게 적고요 그 다음에 요 2라고 하는 요 녀석을요 바로 내려서 요렇게 적고 그 다음에 요 2랑 요 1을 더합니다 더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3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무엇을 살펴볼 수가 있냐면은 바로 요 2라고 하는 요 2라고 하는 녀석이 바로 목, q,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요 3이라고 하는 녀석이 나머지 요 r, r을 써서 요렇게 3이 된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봤을 적에는 사실 이 방법이 그렇게 유용하다라는 생각이 안 들죠 자 다음 문제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2103에다가 나누기 9를 할 적에 일반적인 방법의 풀이는 여기다가 e, 9, 2, 10, 8 그 다음에 위에서 아래의 것을 빼면은 30이 되고요 그 다음에 9, 3 27 그리고 위에서 아래의 것을 빼면은 33이 나온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, 3 27 이고요 나머지가 얼마다? 나머지가 33에서 27을 뺀 6이 된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죠 몫은 233 나머지는 6 자 그러면은 인도 베다 수학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2는 그냥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더 하면은 3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더 하면은 3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더 하면은 6 그래서 몫이 233 나머지는 6이다 이렇게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때요? 놀랍죠? 자 한 번 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는 처음에 썸네일에 나와있던 엄청 큰 수 1021만 130에다가 나누기 9를 했을 적에 자 이 과정은 생략할게요 못 믿겠으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인도 베다 수학으로 바로 하면은 내려오고 더하면은 1이고 더하면은 3이고 더하면은 4고 더하면은 4고 더하면은 5고 그 다음에 더하면은 8이고 더하면은 8이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몫이 다음과 같이 113만 4천 458이고 나머지가 8이 된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어때요? 굉장히 빠르죠? 네 엄청 유용한 스킬입니다 그래서 자 요번에는 처음에 나왔던 녀석 즉 21 나누기 9를 했을 적에 몫이 2고 나머지가 3이라고 했을 적에 그 녀석을 검산식으로 적으면은 다음과 같이 적혀지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우리는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게 바로 여기 나머지라고 하는 요 3은 어? 3은 누구보다 나누는 제수 9보다 어떻다? 작아야 되고 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맞죠? 이걸 왜 보였느냐면은 다음과 같은 예시 그래서 67 나누기 9를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자 95 45 96에 54 97에 63 97에 63이고 나머지가 얼마다? 나머지가 4가 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전에 했던 그 인도 배달 수학 방법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은 그대로 내려오고 두 개 더하면은 13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? 나머지가 13이라고 했는 거가 잘못되었죠 왜요? 나머지는 나눈 수 즉 제수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13이라고 하는 요 녀석은 다시 말해서 어떻게 되느냐 9 곱하기 1 더하기 4입니다 그래서 나머지가 4라고 할 수 있고 여기에 나와 있는 요 녀석 가운데 요 1을 여기다가 더해주면은 몫은 7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몫이 7이고요 나머지가 4다 요렇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친구를 위해서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는 256 나누기 9를 할게요 일반적인 방법으로 한다면은 9 2 18 그 다음에 위에서 아래 것을 빼면은 76이 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9 7에 63 9 8에 72 9 8에 72 그래서 위에서 아래 것을 빼면 4가 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몫이 28이고 나머지가 4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인도 베다 수학을 이용해서 바로 내려오고 이거 두 개 더 하면은 7 요거 두 개 더 하면은 13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여기에다가 요 녀석 다시 적으면은 9 곱하기 1 더하기 얼마? 4이므로 여기 나와 있는 요 녀석 없애주면서 더하기 1을 해줍니다 고로 몫은 28이라고 할 수 있고 나머지는 여기 나와 있는 요 녀석 4다 요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나머지는 4 그 다음에 몫은 얼마다 28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해서 자 원리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하지 않도록 할게요 대신에 힌트를 줄게요 힌트 10은 10에다가 빼기 9를 하면은 1입니다 요게 힌트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더 유익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봐요 다음 시간에 또 봐요 다음 시간에 또 봐요